여성 경량 패딩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한 가성비템 이번 겨울 캐럿 여성용 경량 덕다운 오리털 자켓은 정말 필수 아이템이에요.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입고 있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고 보온성도 뛰어나요. 겉감이 부드럽고 방수 기능까지 갖춰서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답니다. 디자인 또한 심플하면서 세련돼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요. 슬림핏으로 체형을 잘 살려주면서도 이너로 입기에도 적합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특히 주머니의 견고함도 칭찬을 만하죠.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착용감 역시 편안하고 딱 맞아서 코디하기에 아주 좋아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올해 겨울 내내 애정하며 입게 될 것 같아요. 바이얼리의 넉넉한 오버핏 누빈 패딩 점퍼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진정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가벼운 멜론 충전제 덕분에 착용감이 뛰어나며 따뜻함은 물론 알레르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입을 수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오버핏 디자인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세탁도 용이해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입기 좋고 두꺼운 패딩처럼 보온력이 뛰어나 실내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컬러 옵션도 다양하여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 대비 품질이 훌륭해 가성비 좋은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겨울철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하고 싶다면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애쓰린제이의 여성 오리털 경량 패딩 점퍼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핑크 계열의 사랑스러운 색감이 포인트로 어떤 코디에도 잘 어울려요. 덕다운 충전제 덕분에 따뜻함은 물론 가벼워서 착용감도 우수하답니다. 기본상의 길이라 허리라인을 예쁘게 강조해주고 사이즈도 여성 S로 딱 맞아요. 경량 패딩이라 이동할 때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세탁도 간편하고 퀄리티가 높아서 자주 꺼내 입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합니다.